함부로 드셨다가 길에서 주저앉아버리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시약처 뭐하냐?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중에서요 부작용 이슈가 있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허브류들 그리고 몇몇 다이어트 성분들과 지용성 비타민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독성 이슈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 고함량 섭취와 관계가 있는 거라서 지나치게 고함량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면 부작용과는 좀 거리가 멀고요 우리나라 시약처의 안전기준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라서요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제품들은 매우 안전합니다 아 칼륨 영양제는 뺄게요 이거 진짜 위험하죠? 그런데 이번 시간 말씀드릴 영양제는 먹은 지 한두 시간 안에 멀쩡한 사람이 길 가다가 주저앉아버리는 쓰러져버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자칫 다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운전하다 그러면 와 정말 위험하겠죠? 자 이 성분 최근에 스트레스나 긴장 완화에 좋다 수면에 좋다 하는 제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데요 사실 수면용으로는 드시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집에서 자기 전에 드시는 거라 그런데요 이 성분을 제품에 넣으면 스트레스 해소라는 마케팅을 할 수 있어서요 요즘 보면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이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이 성분이 종종 들어가거든요 시약처 해소 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성분이냐면요 바로 엘테아닌 엘테아닌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그리고 광범위한 자율신경계의 흥분 정도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작용을 통해서 긴장감 불안감 그리고 우울감 완화를 시켜주는 안정 효과가 있어서 수면의 질을 계산하는데 괜찮고요 게다가 혈압까지 일시적으로 낮춰주는데요 문제는 이 혈압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춘다는 데 있습니다 혈압이 낮아지는 게 뭐가 문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엘테아닌이 유난히 잘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저혈압이신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테아닌 제품 혹은 테아닌이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고 한두 시간 후에 처지시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여성분들 중에 저혈압이면서 예민하신 분들 의외로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할 성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안 게 4년 전쯤이에요 당시에 제가 테아닌 제품 레시피를 만들고 있었는데 제품 샘플이 나와서 저도 먹어보고 직원들도 먹어봤는데 그 중 한 명이 저혈압이었던 거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밤 늦게서야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다음날 그 이야기를 듣는 제가 다 오싹 했거든요 그 뒤로 유튜브 시작하고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테아닌을 사용한 제품들이 늘어났고요 구독자 분들과 상담해 보면요 이상하게 영양제 먹은 후로 처진다 길 가다가 어지러워서 주저앉았다 이런 분들한테 어떤 제품 드셨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테아닌이 들어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각처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시중에 많이 팔린 제품일수록 부작용 신고 건수가 많다고 그런데 이 테아닌 제품들은 최근에 제품 가짓수가 많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인 히트를 친 제품은 없어서 즉 아직까지 부작용이 이슈될 만큼 많이 팔리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시각처에서 정하고 있는 L테아닌의 섭취시 주의사항에도요 혈압이 낮거나 예민한 사람은 주의하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시각처에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테아닌 성분이 어찌 됐든 스트레스 해소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요 국내에서 히트 상품이 될 만한 여지가 많거든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저혈압이신 분들 특히 저혈압이면서 예민하신 분들은요 주무시기 전에 드시면 모를까 절대로 일과 시간에 L테아닌을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혈압 낮아진다고 말씀드렸다고 고혈압이신 분들이 무작정 L테아닌을 드시면 안 돼요 L테아닌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거라서요 고혈압이신 분들이 아 나 저거 먹어야겠다 이런 성분은 아니라는 것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이나 건기남.com 이용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